일단 수용하면 돈이 되니까 이렇게 간다고? 무조건 세포치료제 시장은 커질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LG화학생명과학사업본부 세포치료제 TFT에서 유동완능줄기세포를 이용한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을 맡고 있는 김영균 팀장입니다 세포치료제 TFT에서 카티 세포치료제를 연구하고 있는 황수민 사원입니다 세포치료제 공정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있는 조보배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세포치료제는 살아있는 세포를 가지고 약을 만드는 치료제를 말하고 있고요 사실은 질병의 근원적인 문제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해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포치료제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아예 제거해버리는 그런 개념이라서 제3세대라고 부르기 때문에 세포치료제가 예전 처음 나왔을 때는 내 거 받아서 내 거 다시 집어넣어 그렇게 해서 이거 비용이 엄청 비쌌거든요 그러면 그건 그 사람밖에 못 맞아요 기존의 세포치료제는 생맥주처럼 그 자리에서 맥주를 따라서 전달했다면 지금 저희가 말하는 의약품의 경우는 마치 캔맥주처럼 공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균일화된 기성품들을 만들어내고 그 기성품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라서 이렇게 캔맥주로 만들면 1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천만 원 단위까지는 낮출 수 있어 천만 원 정도는 내가 지불하면서 맞을 수 있지 않을까? 더 많은 환자들에게 또 더 싼 가격에 접근성이 높게 균일한 약효를 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그것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치료제를 만드는 것이 저희 TFT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세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질환을 표적하고 고칠 수 있지만 저희 세포치료제 TFT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항암 그리고 어렵다고 하는 난치병 질환에 도전장을 내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기에 걸려서 타이레놀을 먹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상생활은 가능한데 사실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라든지 수술을 하시게 되면 병상에만 누워 계셔야 된다라는 힘든 점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유효성이 균일화가 된 세포치료제를 개발하게 된다면 삶의 질을 저희가 향상시켜줄 수 있는 일이 되게 보람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딱 구조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설계를 하면 그 결과물이 사실 동일하거나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명세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험을 만약에 100개를 한다면 99개를 실패한다는 점이 사실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겨낸다면 언젠가는 저희도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하나로 저희는 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잘 참는 게 연구자의 마음가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연구들을 할 때 그동안의 과정이 뭔가를 배우기보다는 실패하는 방법을 계속 배우게 돼요 정말 많이 실패하거든요 근데 실패를 했음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 맞아요 다시 오신 분들이라 굉장히 익숙해요 매일매일 실패하더라도 내일 또 해야지라고 하는 것들이 익숙한 게 저희들이 하는 연구 중에 가장 어려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Q. 수고하면 돈이 되니까? 일단 수고하면 돈이 되니까? 이렇게 간다고? 저희 회사가 대기업이지만 더 글로벌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솔직히 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운연하지 않는다는 건 저는 좀 거짓말인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사실 뭐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었다면 사실 다들 그렇게 뛰어들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조금 다들 원동력이 돼서 연구자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LG화학에서 생명과학사업본부는 타 제약사 대비 조금 특징이 있는데 연구개발에서부터 공정개발을 해서 생산까지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회사고 충분히 다양한 제품 구매해서 그 경험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각국에 대한 허가까지도 경험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세포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경쟁력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LG화학이 갖는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뚝심있게 진득하게 좌고 운면하지 않고 그 LG를 배터리도 그랬고요 이제는 또 신성장 동력으로 생명과학이 그럴 것이라서 그게 아마 큰 강점 중 하나고 저희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여기 팀장님도 계시지만 계급 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급 차이에 있어서 좀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사실 불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했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이 수평적인 문화가 어느 팀이든 존재를 하더라고요 저희 팀장님께서 계급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직급 아 직급? 죄송해요 직급을 무관하고 호용력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연구를 함에 있어서 진척이 되는데 굉장히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할까요? 그 계급 어떻게 해요? 회사생활이 좀 개급 사회라고요 지금 세포치료제는 어느 정도요? 사실 다 유학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모두가 다 지금 다 이제 출발선을 넘은 거였고 그래도 한 30년에는 세포치료제 분야에서는 글로벌 10위 안에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세포치료제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기대들이 있었거든요 거품들도 많았고 앞으로의 세포치료제 시장은 거품들이 걷어지고 정말로 이제 진검승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조금 더 정말 실력 있는 회사 또 정말 기술이 있는 회사 그런 회사들이 살아남게 될 거 그때서의 이제 기술이 성숙되면서 진짜로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세포치료제를 만들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멀리 보고 계속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느냐가 아마 향후에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열심히 해야겠죠 그 승패 끝에는 LG가 1일 거절 좌우합니다